이곳으로 소외되지 않는 대상의 일요일요! 차별 받지 않게 발달장애인 권리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더 이상 감옥같은 생활시설에 가두지 마라. 오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 장애인 연금을 올려달라. 많이 엄청 많이. 발달장애는 고작하거나 두들겨 패지 말아라. 우리들이 노랑하고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 대통령은 발달장애인과 자주 만나 대화하다. 발달장애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공부 불가, 그린 투표 용지를 제작해달라. 나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독립을 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활동 보조인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한데 국가는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독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길을 만들어달라. 저희는 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설명된 그림 하나, 소지 하나 없습니다. 저는 직장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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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